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6월 평가원은 어쩌면 12월부터 5월까지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절반을 평가받는 자리다 보니까 무척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자리였던 6월 평가원 시험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약간 진부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요. 6월 평가원의 결과 어찌 보면 그 과정에 지나지 않으니 여러분 결과보다는 이 시험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잘 해냈다라고 했던 이 개념인데 시험장 안에서 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유전 부분 중에 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모든 걸 다 마스터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 떠올리면서 이렇게 내가 시험장 안에서 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과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수능날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정확하게 원하는 점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6월 평가원에 대한 시험 아래 내부를 분석하면서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쉬워도 그 다음에 또 어려워도 또 쉬워도 틀리고 어려워도 틀리고 희한하게 이런 시험에 대한 부분에 난이도와 상관없이 나의 약점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같이 한번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 뭐에 주력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요. 자 먼저 1등급 컷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1등급 컷은 자 48점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낯설지 않은 등급 컷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6월 평가원도 여러분 48점이었습니다. 자 6월 평가원의 시험은 보통은 비유전이라던가 유전의 난이도가 엄청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1등급 컷이 보통 48점 내외였고요. 이러다가 9월 평가원이 되면서 툭 하고 떨어지죠. 보통 9월 평가원부터 난이도가 제대로 된 난이도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월 평가원이랑 수능 자 작년에 수능에서는 1등급 컷이 42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우리 6월 평가원이 1등급 컷이라고 했을 때 48점 안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6월쯤 되면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고3 소위 말하는 현역이라고 불리죠. 그런 친구들이 상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가 많아서 수능에 몰입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 번 이제 이와 같은 시험을 치러 봤던 재수생이나 N수생인 경우라면 자 6월 평가원 시험 정도의 난이도는 수능 난이도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 겪어봤던 난이도에 비해서는 6월 평가원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라 그래서 N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봤던 시험이라 결국은 48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나중에 시험이 점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9월 평가원 수능의 감에 따라서 난이도는 또는 높아지니까 자 1등급 컷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등급이랑 3등급을 보면서요. 보통은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는 작년 6월 평가원도 등급 컷이 좀 높긴 했는데 3등급 컷은 툭하고 떨어졌거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처 다 준비하지 못했던 고3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꽤 실수를 좀 많이 해서 틀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3등급 컷까지도 좀 쭉 하고 올라온 것으로 봐서 이번 6월 평가원은 실제로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역시나 문제를 보면서 6월 평가원 문제 안에서 5번 문제를 보면서 아 이번 시험은 5번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였는데 이 전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무척 평이하겠구나. 또 그러면서 흐치듯 또 머릿속으로 스쳐갔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아 이런 시험은요. 학생들이 이런 시험은 긴장을 딱 놓는 순간 어 이번 시험 좀 잘 보겠는데? 나 이번에 잘 칠 것 같아. 또는 이번 시험 좀 쉬운데? 라고 얘기하면 긴장을 툭 하고 놓는 순간 그 뒷 페이지에서 여러분 실수를 분명히 하거든요. 이렇게 난이도가 무난하거나 평이한 시험일수록 생각보다 한 문제 싸움입니다. 한 문제, 다른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시험이 이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자 이번 6월 평가원이라고 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자 기존에 있었던 것들처럼 여기에다가 조금씩 입혀져서 핵막의 소실 여부랑 핵상 그리고 DNA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며 이런 문제가 이미 한 1, 2년 전부터 EBS 문제안에서 등장을 하면서 핵막 소실 여부와 그리고 DNA량을 서로 결부시키는 문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런 문제 유형이 아직까지 좀 낯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기출문제는 열심히 풀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최근에 있는 전체적인 유전의 트렌드를 아직까지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제대로 정복했으면 앞으로는 여름 이후에 세포주기 파트에서는 나날이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변화된 세포주기 문제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뒤쪽에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6월 평가원은 주제를 꺼내들었을 때 새롭게 수분공급 중단이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꺼내들긴 했으나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낮죠. 왜냐하면 물어보는 보기 구성이 무난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문제도 어렵게 내려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수분공급 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조금씩 조금씩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도 그냥 천편일륜적인 혈당양 문제라던가 아니면 삼토암 문제를 좀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번에 티록신 관련돼서 티록신 문제가 나오긴 했으나 좀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갑상선 기능의 항진과 저하 그러나 우리 이 문제 티록신은 언제나 한 방이 있습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면 충분히 어렵게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월 평가원부터 티록신의 주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호르몬에 관련돼서는 조금은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뒤쪽에 제가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앞쪽에 선생님이 흥분의 전도 문제를 딱 보면서 어 이거 애들이 이 문제를 기점으로 어 이번 시험에 좀 긴장을 툭 하고 넣게 되면 보기 니은처럼 개체수와 관련된 거 있죠. 분명히 아는 문제였을 건데 A 시기 동안 개체수 B 시기 동안 개체수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때문에 자칫 툭 하고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정답률이 58% 자 꽤 떨어진 문제인 거 보이죠? 이 문제는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 이 문제 안에서는 반드시 자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에 좀 긴장감을 더 가고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쉬운 시험일수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지막 끝까지 자 문제 안에 들어있는 보기까지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유전의 문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유전의 문제에서는 OX OX는 즉 OX와 DNA 합 OX와 DNA 합은 세포 주기에 정말 요즘에는 빠질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OX는 당연히 비어져 있는 형태가 되면서 이 안에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가나다라라고 하는 이 가나다라를 그대로 주는 걸 보면서 아이코 이번 6월 평가원은 정말 평이하게 가겠다는 거구나 평가원의 의도가 보였고요. 6월 평가원은 이렇지만 절대 이렇게 무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보통 가나다라 안에 1, 2, 3, 4, 그럼 1, 2, 3, 4라고 얘기하는 기호 아래 누가 매칭이 될 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OX에 대한 구멍 뚫어서 여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란이도 확실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도 나름의 조금은 어느 정도는 수컷과 암컷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관련된 거 지난 교육청 문제 안에서 진짜 자주 나오고 애들이 함정으로 많이 걸려들었던 문제였는데 이게 평가원 문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유형의 OX와 관련되어 있는 세포주기 문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화 지켜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뒤로 근육의 문제, 근육 문제라던가 아니면 뒤쪽에 유전에 수위 말하는 킬러파트 문제가 있는데 킬러파트 문제 안에서 여러분 자 012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뒤쪽에 A하고 B하고 D 특히나 이 문제인 경우라면 진짜 문제 자체가 너무나도 17번 문제다 보니까 거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거창했던 이 문제였긴 하나 문제 안에서 5라고 얘기하는 숫자를 가지고 먼저 찾아들고 그리고 자녀 3번에 관련돼서 이 자녀 3번에 1이라고 얘기하는 이 숫자를 마무리를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일어났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돌연변이 일어났던 이 둘의 생식세포 덕분에 태어났던 자녀 3번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아주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EBS 경향 안에 많이 등장했던 유형의 문제라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19번의 문제였던 거 표현형 과정 수가 15가지였는데 이 안에 5 곱하기 3이다. 3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단일인자 유전 확인하고 그리고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 과정 수가 5가지 나오는 거 이렇게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 문제를 물었는데 정답률이 50% 이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17번이나 19번은 혹시라도 아예 접근조차 해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패스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던가 이런 이와 같이 유전에 대해서 일단 잔뜩 겁을 먹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져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 일대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예요. 어찌 보면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에다가 탐구, 탐구까지 이 모든 과목을 1년 안에 지금 해결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반짝반짝한 시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쭉쭉 모두가 대부분 다 흡수하고 있는 가장 빛나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충분히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탁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결국 사람의 유전이면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와 다인자 아니면 그 앞쪽에 있었던 세포주기면 세포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많은 양의 문제를 보는 것보다 선생님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많은 양의 문제를 볼까요? 평이한 문제?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고난도 문제를 볼까요? 저는 이제 6월 평가 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문제에 몰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이때까지 만났던 많은 친구들 중에 똑같은 두 시간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쳐요. A라고 하는 학생은 평이했던 문제, 평이한 문제를 20문제씩 푸는 거죠. 두 시간 동안. 어떤 학생은 똑같은 두 시간 동안 난이도가 높은 문제, 고난도 문제 다섯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앞으로 9월 평가원과 수능 문제에서 점수가 잘 올라갈까요?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는 바로 이 후자였던 이 친구. 왜냐하면 똑같은 두 시간 동안 선생님이 나중에 9월 평가원 지나고 수능 지나면 방금 이렇게 첫 번째 두 시간 동안 스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너무 억울해합니다. 선생님 저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되게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거든요. 선생님 봤을 때도 얘가 분명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히 라고 얘기한 이 부분을 이 친구도 두 시간 동안 열심히 했고 이 친구도 열심히 두 시간을 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수능은 평이한 문제, 스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 문제의 스타일로 수능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결국은 고난도의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 방금 여러분들이 문제 봤던 것처럼 17번 문제, 19번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한 나중에 되면 9월이나 10월 되면 마음이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6월 평가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심이 있었을 때 지금쯤 앞으로 나는 생명과학의 매번 2시간 일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할애했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고 무난한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편안하고 무난한 기출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꺼려했던 사람의 유전 그리고 또 사람의 유전병 가계도 세포주기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그 문제들에 한해서 몰입하는 이와 같이 난이도 높은 문제 이렇게 5문제로 2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몰입하는 연습을 했던 친구가 나중에 9월 평가원에서도 그리고 수능 문제 안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 이번에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약점을 파악했다면 더 늦추지 말고요. 선생님에게도 여러 강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전과 관련돼서는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난이도 높은 고난도의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강좌도 있고 이거 말고 선생님 제가요 유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비유전도 엄청 틀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이 비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강좌 만들어져 있거든요. 시작하고 있는 강좌가 있으니 비유전을 꽉 잡는 강좌였던 EBS 비유전 편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개념도 완성하고 최근에 있었던 비유전에 관련된 트렌드 자료 분석하는 그런 트렌드도 같이 한번 공부하는 이런 여러 강좌를 통해서 9월 평가원 전까지 여러분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역시나 옆에서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강좌를 다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 앞으로 선생님과도 한번 끝까지 달려 봅시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